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. 제가 오늘은 완전 오랜만에 영상 찍습니다. 제가 오늘은 왜 영상을 못찍게 됐냐면 어떤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반을 찍게 되었습니다. 뭐냐면요 펜이로 물회오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물의 양은 팽이가 바닥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고요. 이 팽이 돌리는 곳만 잠기게 해주시고요. 아 제가 물 좀 더 버려야 되겠네요. 자 한 이정도? 아 더 버려야 되겠네요. 네 이정도 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한번 회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 한 손으로 안되네요. 그럼 한번 두 손으로 물회오리를 만들어지면 권영 안 만들어져요. 그냥 팽이만 돌려줘요. 팽이만 돌려주고 아무것도 안돌려줘요. 물회오리는 무슨 개뿌해. 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잘 안돌려줘요. 제가 지금 두 손으로 두 손 밖에 없어서 흥미리는 안 만들어집니다. 이래야지 만들어집니다. 손으로 돌려야지 만들어져요. 절대로 팽이로 팽이로 물회오리를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실패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럼 빠빠